나 걸레로 눈물 훔치고 있어 나 걸레로 눈물 훔치고 있어 날때는 이랬다고 보여주는거 십여 겹자 지금 난 그 여... 닥쳐씨 개새끼들아 저러니 뻑이나지 남이 만든 피자는 언제 드실겁니까? 자, 저 먹방좀 할께요 오랜만에 남이 만든 피자먹기 컨텐츠 네, 데워주세요 피자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 아니, 그놈의 남 프레임은 누가 시작한거냐?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말도 안된다 남이 주문해서 남이 만들어서 남이 배달한 피자 맛있겠네 남이 관련된 피자먹기 저 메아ист 인사람의 안 feed part of her 이 멘토월 개새끼야 아.... 오늘 너무 100% 통해서 안되겠어 피자로 약간 만내를 해야겠다 그래 매니저가 되어준 피자 밥 좀 먹고 갈게요 오늘 너무 좋았다 감동이었대 감동 감동의 컨텐츠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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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여자친구가 김 초콜릿을 그렇게 먹고 피자를 또 쳐먹나? 남의 여자친구가 김 초콜릿을 그렇게 먹고 피자를 또 쳐먹나? 뇌자고 먹방도 네가 농사지어서 퇴라하시봐라 아... 형 맥가스 통을 들고 차 마셔? 뇌자고 먹방도 네가 농사지어서 퇴라하시봐라 남한테 들켜버린 마방 저 물통도 남이 준거래 남이 제작한 거야 형 남에게서 태어난 매니저들 부려먹지 마라 감사합니다 이제 키뚜드러 패는 맛에 별풍선 충전한다 리을 이응 키우 키우 왜 콘트 먹방에만 이렇게 늘 엄격한 건데 역시 내로남불의 장인 그러고 보니 배경도 남의 집이네 ㅋㅋㅋㅋ 아니 왜 내 정체성을 자꾸 저러다 진짜 남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신차리게 ㅋㅋㅋㅋ 그만 패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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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오늘 힘들어어 남이 만든거라 그래 남이 만든거라 그래 그만 패라아아아 씨발이 진짜아 내가 노래하는 코트인지 노래하는 샌드백인지 모르겠어 아이 좋네 흠 흠 흡 으우아악 어휴 어후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재미가 너무 없네 아 좋았구요 그래 막연히 고맙다 막연히 아 내일은 바이크 못하겠네 진짜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남이 돼버린 비서 형 나 눈가시 언제 해줘 그만해 미친다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걸리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20초 동안 하세요 그래서 세비서는 언제 뽕나요? 나 좀 낭낭하게 비워요 남이 해준 돈까시 바이크 탈 때 크로즈 모드 하지마 남이 해주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목이 좋아질 수 없는 게 미세먼지 나쁨일 때 바이크 타고 나가서 목이 걱정하는데 목이 좋아질 수가 없지 얘들아 다 이제 들어가자 이번엔 똥같이다 기억해요 남 남이 운전해 주니까 오늘 몇 시간이나요? 내일 마이크도 쉬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좋아해서 낭비서 꼭 나요 남이 좋아해서 낭비서 꼭 나요 아 너무 웃기다 피자 먹자 피자 먹자 남이 좋아지지 내 혹돈 불이 되지랴 남이 저기 좀 줘 이거 여기 접시 들고 이렇게 먹어? 남이 해야지 비응신 색이야 남이 해야지 비응신 색이야 남이 해야지 비응신 색이야 남이 해야지 비응신 색이야 남이 야 아까 그미가 몰래 올리브 하나 주워먹더라 태우라 아니야 장갑 장갑 필요 없어 저기 좀 저 이거 이거 저기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휘짜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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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겠다 시발 유일하게 지가 만든건 120kg짜리 몸무게 야 너무 맛있겠다 휘짜보세요 휘짜 이 휘짜 너무 맛있겠네 이게 무슨 피자야? 어 그게 지금 어떻게 생겼죠? 어 그게 베이컨슈림프 피자입니다 어우 베이쉬 아니 이게 베이컨슈림프고 이건 핫치킨입니다 핫치킨 맵겠네 어 휘짜 휘짜먹어요 아 아 400개를 또 이렇게 우리 더블라비 형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몸무게도 남이 재료 사서 남이 만든 음식으로 만든건데 손이 뱀이 같이 생겼네 손이 뱀이 같이 생겼네 콜라 어딨어 콜라죠 음 음 역시 반올림피자야 요즘 피지아웃이랑 도미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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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요즘 피지아웃이랑 도미노랑 이런데가 장사가 안된대 다른건 다 남이 해주는데 유일하게 처먹는건 알아서 하네 비응신 반올림 대란이 새기 이게 요즘 피자 브랜드들이 메이저 피자들 말고 이런데 치고 올라오니까 반올림이라든 이런데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도미노 이런데 안먹게 되더라고 가격만 드럽게 비싸고 혜자야 요즘 치즈도 많이 얹어주고 피자는 이제 뭔가 그 창렬 음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태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갈릭소스가 히트입니다 음 갈릭 갈릭소스요 음 음 음 음 피자알볼로도 준대 맛있음 맞아 피자알볼로 괜찮더라 피자알볼로 안쓰는게 좋다 안보인다 그니까 검은 그릇에다 해오라 그러는데 어떤 새끼가 하얀 그릇에 해온거야? 넌 차라리 싼거 많이 처먹지 말고 비싼거 조금 설거지 안해서 그런거야? 저거지 안해서 그런거야? 너무 커요 자 다음 컨텐츠 배아파서 화장실박이입니다 피자외도 조각 먹냐? 방송 끝나고 냉장고 가서 허겁지겅 치게 하면서 먹지 말고 다 꺼내먹어 음 흠 흠흠 근데 너는 왜 10년 넘게 방송하는데 아직도 창렬이냐? 내가 뭐가 창렬이냐? 시발 진짜 그만해 야 복귀한지 한달 됐는데 한... 하루 방송 평균시간이 7... 7시간 40분이야 인마 야 야 야 야 기지 왜 저기 간대 가... 세 음 이년 제자다 발정난 숙해놈 유방 터져버릴라 나는 요새 피자 만드는 집 거 아쉽던데 도우가 만두 도우라 존맛이 아 진짜 만두 도우가 있어? 존나 찰지겠다 몰라서 물어? 뭐? 모른다고? 이런 비응신 뭘 모른다고 나한테 비응신이래? 드디어 콘트가 직접 하는 컨텐츠 시작합니다 똥만들기 컨텐츠 가자 이거지 그릇 너무 좋다 보라라 음 맛있다 너 지금 기준 언벽 드립 7대 날구가니 준해 현심한 눈으로 뒤에서 쳐다보더라 괜찮아 나는 현심한 새끼니까 오늘의 인지 방송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하... 하... 콜라 이거 코... 코카콜라네 맞지? 네 아... 맛있어 하... 요거는 그 피자 아니야? 페퍼로니? 네 페퍼로니고 하나는 고구마입니다 아니 가만있어봐 피자 한판 시키라고 하지 않았니? 네 한판 시켰어요 내만내로 픽해서 두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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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조각입니다 아 골라먹기야? 네 아펜치 마련된 야아... 왜 그런 짓을 했어? 프리미엄으로 하프로 반반하는거지 인마 두조각씩 뭐 애들 장난하냐? 야! 새끼야 앞으로 하프로 시켜 에? 응 에헤이헤이 이것 좀 보세요 재배 안에서 피자가 섞여서 똥이 되었어요 자 요거는 쉬림프 베이컨 쉬림프 너 또라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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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이 시키면 이런 오류가 생겨 으흠 아우 고소하다 진단 이호감이다 저비제이 진단 이호감이다 저비제이 고소해 흠흠 어흠 한판 시키고 골고루 넣냐고 육방대 장사 어퀘함 원래 하프로 그게 국룰이거든 얘네들은 프리미엄 피자랑 일반 피자랑 나뉘어져있는거 알죠? 물론 페퍼로니 맛있지 가장 스탠다드한 피자인데 이거 먹어 터지겠다 돼지야 나도 가끔씩은 콤비네이션이랑 그냥 깔끔한 정말 페퍼로니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피자들은 좀 이렇게 토핑이 야무진게 좋아 맞지? 근데 외국애들은 페퍼로니 제일 많이 먹는데 아으 좋다 근데 페퍼로니가 진짜 계속 먹다보면은 아 아 윤태훈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왜왜 암알박맹이가 세개 너 혼자 3인중인데 한판을 시켰다고? 양심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우 맛있다 모든 흔적도 없이 처먹을 새끼가 따지는게 많아 내가 꿀팁 하나 줄게 흠 피자집에서 파는 새우들은 있잖아 깐새우 이거 하나씩 올려서 주는데 너무 돈을 많이 받아먹어 그래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하나 시켜 거기다가 쿠팡 같은 데서 칵테일 새우를 사 면미 면미 막 이렇게 나오거든? 좀 큰 걸로 사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피자 오기 전에 어 물에 좀 담가놓고 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아니면 저 저기 있잖아 그 에어프라이어 걸어는 데다 한번 데워 그래가지고 피자 오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위에다 하나씩 얹어갖고 먹으면 그게 쉬림프 피자야 응 그렇게 해서 먹어봐 여기 반올림피자 흠흠 그럴거면 피자도 쿠팡에서 사서 헤쳐먹어 이섯할려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니 이 새끼들은 꿀팁 알려줘도 나한테 지랄이네 도라이 새끼들 아니야 18세기거 존나게 적적거리네 너 일부러 우리 열받으라고 더 적적 되냐 적적춤 3개야 몇개 째 먹는거냐고 대체 두 개 그럴 바에 남이 해준거 먹고 말지 키우키우 맛있다 그 피자 한 판 팔아도 당신 눈 모으기 한 번보다 맛은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맘마통 중앙으로 모아 2개째야 지금 보이는 것만 봐도 3개인데 이 돼지야 이제 2개째 먹는다니까 이 새끼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비지 나한테 시발람들이 진짜 한 번 한 따까리 할래 진짜로 날 잡아서 어떻게 뭐 저 푸다까리 한 번 해 먹을 때도 이 새끼들 진짜 맛있다 아 욕 좀 그만해 주세요 윤태훈씨 니들이 먼저 오게 자 멀리서 집이 걸었는데 지 빨려나 맘마통에 피자 끼고 젖치기로 먹으면 될게 맛잠 뜰래? 딜도 들고 간다 맛있다 진짜 한 번 밀크 박스 잡아 뜯어줘? 유방 더 쳐주냐고 똥똥 친구 없는 말투 비콩벌레 집단 민씨? 개선 있겠다 짜증나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 재수 없게 아니 나 가끔씩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진짜 요즘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너네한테 응? 내가 왜 요즘 오토바이 방송이 오래 하는 줄 알아? 내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네한테 맨날 갈굼 당하고 너네한테 맨날 까이고 너네한테 맨날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바이크 타러 나가가지고 콧박이들이랑 실제로 얼굴 보고 그래 얘네들 착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실제로 보면 다 착한 애들이야 내 쌍이니까 이 지랄 하는 거야 나쁜 놈이 셋들 진짜 자 누가 마방가래? 시우 관략은 문가래 꼽기 전에 빨리 먹고 남이 만든 이슈 진행해라 정치성은 돼지입니다 꾸에끼 아 좋다 이재명 튼 분들 그만해주세요 너도 밤에 우린 웃고 마방같잖아 돼지려나 꾸우면 나락가지 말던가 하 그래 때리는 대신 천원씩 주잖아 부자가 되라구 표정할거야 제발 그만 웃겨 부자 부탁할게 지기분족 같으면 우리한테 지랄하면서 진짜 왜저래 피자 똑바로 짚고 컵 똑바로 들어라 쉽게 이도 아니고 뭐냐 그게 미친새끼들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이거 음지 기호가 방송 너무 재밌어요 요풍 달달하지? 고맙지? 뭐? 아프다고? 어쩌라고? 시빠라 그만 태훈이형 괴롭히지 마세요 착하신 안치만 나쁜 새끼에요 bage 흐흐흑흑흐흑흑흑흑흑 kalau 그만하라구 그만하라구 화련냐 évng 야 이건 무슨 피자니 이거 고구마네 야 윤태훈 피자빵 사오랬더니 몰래 다 처먹고 있었네 이씨 빨려니 고구매 피자입니다 자 고구매 피자 먹을게요 노 밥이랑 욕이랑 쌍으로 다 처먹네 배부르겠다 우리 태훈 그 와중에 꾸역꾸역 잘 처먹네 맛있다 영상 보고 다시 초심착장 다시 되돌기 시작하래 시발 음지방송이라서 어디가서 틀지도 못해 화가 안나 왜 어디가서 내 방송을 틀어야되니 어? 힐링이다 시골의 혹동 불회장 되지려나 아 피자를 못 지쳐 넣으면서 먹노 피자로 딥스로 타는 건 천보네 음 이영은 왜 몰래 먹는거 같냐 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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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말댔굿 범돼자가 말댔굿 십게이가 말댔굿 히읍 히읍 사실상 배들이 빼고 모든 욕 다 처먹는 중 배설구 세기 밖에서는 아는척하지 말자 우리 코트 팬닉 단 사람들은 좀 인정해줘라 코트형 인정 너네들이 나랑 끝까지 가야돼 야 야 야 코트 코트 F 팬닉 단 친구들 진짜 내가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정말로 앞으로 알겠지 너네 끝까지 가는거야 어? 이새끼들 다 스쳐 지나가는 새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쯤에 당해서 책임져 알겠지? 이분이 그 치즈 송두 그 사람임? 응 그건 모르겠고 뒤질 때까지 귓구녕에 욕 때려봐 가줄게 아 나도 끝까지 갈게 코트는 이어폰 꽂고 라디오 모드가 국룰이지 아 좋다 코트 팬닉을 왜 다노? 소라이도 아니고? 디스 이즈기맥 라이브쇼 코트 방송이라 숨겨서 봐야한다 예사 공기 방방해져라 그리고 청__ 시계용국의 영화 음 맛있다 요즘 바이크 방송하면 사람 코트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랬어? 라고 묻길래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 그 엄격한 머식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이젠 너가 족구보다도 창피해 게시 볼련아 새로운 컨텐츠 코트 형 밥 먹을 때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욕해주세요 현낫돈가시 해달라 어깨가 의자보다 좁아서 없는 거 같네 사람들 Gangак하게 만들어 주던가 시벨면하 옆에서 네 방송 보는 거 보면 뭐? 이 사람 그 애 악마 방 가서 나랑 건 사랑아리야? 라는 말부터 들린다 그만내 너도 악마가냐? 눈으로 시선강강 당하는 기분이야 안마에 알라에 가지가지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라 페퍼로님 페퍼로님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짭짤하니 진짜 맛있네 여기까지 왜 이렇게 좋아하냐? 행복해? 완전 게이 게이었네 여기 없다 대훈님 이렇게 6천억 원 그만해라 새끼들이 일절이 없어 뭘 환불을 해 전자녀도 계속 뜨니까 미치겠어요 진짜로 날표야 쟤네들 거 다시 재생해줄 수 있어? 하나씩 제가 다시 재생해줘 노 아 날표야 컵라면 하나만 해주라 오늘은 흠이가 풀영상하냐? 컵라면 하나만 매콤한걸로 컵라면 하나만 매콤한걸로 15년 똥 빠 시 하지마 니네 때문에 진짜 그만해 하지마 진짜 염캠 탐방은 진짜 못해 ㅈ 때 하지마 야이 시바라마 너도 마방이라서 기본 풀샷하면서 우리 보고 일찰만 하래 똥패이나 해주라 야이 시바라 새끼야 새끼니까 계속 내 터서 괴물을 만들자 18풍선 마냥 터져버리게 시바려나 왜 내 돈에만 넘느냐 개새기야 그만해 10세기야 니가 할 수 있는거라곤 그 쓸모없는 몸뚱아리로 탐스러운 쌍유방 모으고 우리 욕이나 먹으면 되는거다 욕 진짜 저 아이 시바라 니네가 자꾸 음지방송 만들잖아 하지말라니까 왜 자꾸 왜그래 나한테 오늘 오늘 방송 잘했는데 왜그래 나한테 시발 야이 그만하라고 좀 먹 하면서 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사랑이 그나리에서 피자 한 판을 다 먹냐 몇adas 몇 개 안 먹었는데 네 개 먹었는데 네 개 먹었는데 이미 다 처먹어뒀고 뭘 먹어 랄프야 너 4개 먹었지 반판 원래 맹토리가 내 방송을 거의 장악했었거든 날 패는 거를 거의 대장급이었는데 요즘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좀 많아 드리퍼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멘토리가 떠날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돼 멘토라 안웃겨도 되니까 계속 방송 봐줘 알았지 응? 윤태훈 씨 빠려나 내가 너 따먹는다 반드시 따먹는다 탐스러운 유방년아 빠르다 남이 도매로 대신 웃겨주니깐 편하겠다 똥까시 하지마 이번에 간 암마방이 마지막이다 똥까시가 뭐네요 근데 멘토오리는 잔인하게는 안 돼? 애들 광기 미쳤어 우유통 잡히면 꽁짝 하지마라 왜그래 방송으로 이미지 좋게 좀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하는데 왜 왜 왜 그러는거야 진짜 어? 이 새끼 탐방하면 탐방사절 바로 박힘 그건 아닐걸 공중 깜짝 음 음 놀라긴 진짜 놀랐나보네 먹던 피자를 내던지고 전장 엮어버리네 젠틀하고 젠장 척하는게 레알 꼴받는다 시발 돈까스 돈까스 돈까시 돈까시는 어때? 양지 느낌나는데 다른 방이었으면 질색할 단어인데 우리 한 분 빨아주다 이 새끼 돈까시를 하지 말라고 나 진짜 이러다가 아프리카 본사에 불려나갈 수도 있어 하지 마 진짜 형 그래서 미스테리 할 거야 말 거 시청자가 웃음 강박증을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미세기는 역시 날로 처먹는 한 번 가서 전자녀 속옷 튀자 뭐라고 뭐라고 할까 한 번 가서 나 아직까지 다른 방송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무서워서 안경에 자물쇠 걸고 하루종일 맘마동산에 칙칙칠해주고 싶네 돈까시 야 저거 저거 해놔 금지요 돈까시요? 전자녀 끄지마라 너도 마방언니아가 하다가 아홉바나 힘들어 야 근데 왜 웃으세요 형 그거 나올 때마다 웃으시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긴 해요 근데 본사에서도 너 돈까시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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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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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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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하지마 진짜 나 이렇게 하면 하지마 라면은 먹어야 돼 라면은 먹어야 돼 내가 항상 후식으로 라면을 먹는 음식은 치킨이랑 피자야 치킨이랑 피자는 무조건 나는 마지막에 항상 라면으로 마무리 또 한잔하려 오빠 고양이 자세해 봐 그만해 알프야 그거 걸어놔 금지어로 알프야? 걸어 걸어 착신하게 40원 더 공약 지키려하는 모습 아주 보기 형 눈이 오와 열이 안 맞는데 그거 그만해 해 해 줘 금지어 걸어 줘 저거 주세요 여기다 똥 까만 똥 까만 저걸 까만 똥 까만 똥 까만 하나 더 응까요? 더 하나 더 너 왜 코튼 딜레이도 그렇고 전자녀도 그렇고 코트형 방문을 왜 이렇게 못 괴롭혀서 날이 아직 안갑니다 이제 흠흠 천 자 하지마세요 퍽 아 좀 기다려야겠다 흐흐흐흐흐흐 아니 못 받아해 야 이거 잠깐만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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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뻣떡 어? 걸어놨는데도 저걸 어떻게 썼지? 됐다 뿅뿅 똥까시 안되겠다 야 전자연 잠깐 끈다 아 안되겠어 진짜 너네 그만해 왜그래 자꾸 야 전자연 소리 껐다 자 전자연 소리 껐어요 예 아 나 왜 자꾸 아 왜이러냐 자 그만해 진짜 너무 내절이야 자 전자나 소리 껐어요 국물 한번 맛 좀 보고 아 좋다 역시 이거야 아유 맛있다 그만해 그니까 안한다고 약속하면은 켤게 진짜 하지마 이제 안되겠다 방송 화면이 뜨는 것도 안되겠다 방송 화면이 뜨는 것도 내가 꺼놓을거야 쌍놈의 새끼들 아 진짜 하지마 왜그래 이상한게 생각할거 아냐 사람들이 알았어 소리 켠다 이제 오케오케 약속 아 시발 소리 아예 껄거야 하지마 오늘은 방송 방송하고 집에서 존나 편하게 잘 수 있을 듯 그동안 못봤던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걸 보면서 간만에 집에서 좀 편하게 쉴려고 오케오케 아 김치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내가 봤을때는 야 김치 왜 이렇게 시냐 많이 익었나요? 어 많이 익었네 오래됐나보다 다음 컨텐츠 뭐 했으면 좋겠어 미스테리 오늘의 쇼하기엔 좀 그렇다 시간이 벌써 3시 40몇분? 와 시간 녹았다 11시에 켜가지고 지금 5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있네 시간 녹아버렸다 아 솔직히 어저께 물고기 게임하면서 느끼는게 뭐냐면은 진짜로 옥이 생기더라 그냥 물고기 게임으로 가자 어때? 오늘은 레벨 20까지 키워봐야겠다 어제 랄프 말만 안들었어도 어제 그 다근발이 내가 다시 보기로 보니까 옆에서 네가 계속 부추기드만 에이 방중박 잡아드리려고 한거죠 싫어 미스테리 내일 하자 전자 이제 진짜 킥게 하지마 진짜 부탁할게 진심으로 근데 우승코드가 좀 병신이라서 특이해가지고 그냥 막 뻘하게 웃기는거 그런걸 좋아해 뜬금없이 그게 내 우승코드라서 아니 밥 좀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지 비응진 하지말라고 하지 말고 니가 화제를 돌려라 그래 오늘 물고기 키우기로 간다 응 옆집 누렁이같이 먹네 키우키우 아 맛있다 안 뛰겠다 야 나 이제 블랙한다 진짜로 야 나 블랙한다 진짜로 블랙한다 이제 아 어 블랙한다잉 시범적으로 한 번 블랙해야겠어 시범적으로 한 번 블랙해야겠어 시범적으로 한 번 블랙해야겠어 전부 블랙할까요? 아냐아냐 이제부터 코트펜 톡칫인데 왜 님이 야 예? 이 새끼 선 높네 지금부터 바로 안 해줄게 흠흠 흠 흠 흠흠 피쉬 야무지게 해 주어 아까 신중한 노래 진짜 레전드였다 그러게 이색이는 항상 랄프에게만 엄격해 오늘만 하게 해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김치가 근데 존나 막 신데 맛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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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흓 흠 흠 흠 흠 와 아 쉽지 않다 표정 찡그리니까 나도 쉬잖아 간축년아 와 컵라면 하루종일 게작게장 묵네 새 젓가락이면 끝나는걸 와 덩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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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먹기만 해 오늘 18, 오늘 방송은 없다 와 이게 돈까시지 와 너 혼란을 틈타 이때다 디디오 엔지 지지 ASI 던트캐쉬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 진짜 W님이 W님이 진짜 매일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뭐 아니 저분은 진짜 너무 감사한게 뭐냐면 진짜 바라는게 없이 방송 흐뭇하게 보면서 시청도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로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의미로 쏴주는 편성이잖아 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삭발이라 말했다고 오늘은 그래도 태훈아 집자녀로 매일 만개씩은 챙기네 달콤하지 아직 안했어 오늘도 올라왔어? 오늘도 올라왔다고? 못봤는데? 코트 결론하다? 뭐야 잠깐 보여줄게요 젊나 웃기네 저거 봐봐 사랑하는 그녀 백년가약을 매졌고 빨리 처먹기나 해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고 하늘이 내려주는 새 생명이 퇴되어 어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 오늘 하나도 올라왔네 흠흠 재밌겠다 재밌겠다 утㄱ 밥 연습하 Kanye 구독 내 Вот есс 버튼 릴레인 랄부랑 클레어코 indeed 우리 안 그래도 그거 예상했었어 주제 정할 때 날표가 극대노 하더라고 아 씨발 놈들이 또 형이랑 전화 없는다고 아 너무 맛있다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겁니다 아 너무 좋았다 알파 치워라 데미안님 담배하느라 딱 피고 시작하자 오늘 물고기 게임 내가 진짜 20레벨 찍는다 진짜로 다시 보기로 보는데 솔직히 나한테 컨트롤 못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직접 해보면 알거야 어려워 게임이 되게 어려운 게임이야 미스테리는 내일 할게요 네 어차피 뭐 지금 이제 휴방 하려면은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 고지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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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